FDA는 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혈압약에 대한 리콜 조치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식품의약구 FDA는 로자탄 혈압약이 암유발 위험에 대한 우려로 리콜 조치가 확대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렌트제약은 이 리콜 약품들이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는 우려로 혈압약 리콜을 확대 결정했는데요. FDA는 성명을 통해 토렌트제약 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확대하며 로자탄 칼리움 태블레스 USP와 로자탄 칼리움 하이드로 콜로사이즈 정체를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대체 치료 없이 즉시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의 건강에 회로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USP는 계속 복용해야 하며 대체 약물로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